안녕! 안녕하세요! 오늘은 선정책을 읽어드릴게요. 읽어드릴게요. 오늘의 이 차례는 이것도 아니고, 이것도 아니고, 이거다! 오늘 크림하시죠? It is finished. 다 이뤄졌다! 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. 읽어드릴게요. 제def의 리더는 рад이가 하나의 여운가 , 그것도 예수의 위협. 사려진 사려져요. 이를 위해서 저의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. 예수의 위협을 그리시네. 사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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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할 때 저는 예수에게 신호가 들어간다. 아따라, 이스라엘 다 까르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왜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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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Yeah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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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à Our Here 네 다음 배지로 해주겠습니다 다음 배지 왜 안주지 이제 눌러질것 같네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사랑한다. 정넷이 최상cano 바다. 누구야.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으 nor 으 으 따뜻하게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음 페이지 진행이겠습니다.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? 이 사람 아 있는데? 이 주황색 있고 하얀색이랑 이 사람 예수님이 오렌지 짓던 사람이에요 네 이 머리는 너무 길었습니다 방방방방방방 뱀뱀뱀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내가 한 배에 있는 게 있었나요? 바라라라랭 음... 동발네요? 예스가 장혁이 맞췄네요. 네, 다음 페이지. 예스가 맞췄네요. 오늘 성성수혈을 받을 거야. 오늘은 이만큼만, 오늘은 성성수혈을 받는데 어디서 하셨나요?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. 바이바이.